국무는 2018년도에 설립되었고, 세계문화와 무예의 중심이 되고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합기도, 특공무술, 컴도 모든 단증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전세계의 모든 문화와 무예를 통한 컨텐츠를 접목할 것입니다. 산cilMP 흥렬 하나, 둘. 하하하하 kat자! 나랑 사진을 사서 할시어서 하하하하하 Those 흐하하. 이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정돼요. 여러분이 안정돼요. 이것은 하나의 방향이 있습니다. 빨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